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무스마코치피였습니다의 BK 쇼호스트 김백규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토케의 부스트 세럼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오는데 약간 또 쌀쌀해요. 여러분들 일단 감기 조심하시라고. 제 주변에 지금 친구들이랑 그리고 가족들이랑 전화를 하면서 왔는데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날씨가 따뜻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환절기라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 감기 조심하시라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제품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이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피부도 건강 중에 일부겠죠. 그 피부 건강도요, 여러분들. 그냥 지키시면 안 되고 이제 정말 똑똑하게, 정말 어떻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걸 보면서 조금 내 피부를 관리하시는 게 더 현명한 피부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정말 건강, 피부 만을 생각한 브랜드 아토케이, 로봇스 바이오에서 만든 아토케이 오늘 부스트 세럼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스트 세럼이요. 여러분들 가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격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에요. 18만원대입니다. 원래 18만원대 제품을 오늘 15만 8,950원에 준비했어요. 자, 15만 8,950원에 기존가가 18만원, 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꽤 많이 들어간 거죠. 거의 뭐 몇만원돈, 일반 화장품 같은 거 몇 개 살 수 있는 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격대가 조금 있네요. 라고 말씀을 분명 하실 거예요. 이 로봇스 바이오 제품들이요. 대체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가격대가 좀 있어요. 없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있지?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지를 잘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아토케이, 이 화장품 라인, 특히나 이 로봇스 바이오 제품을 쓰다 보면 음,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긴 있는 거구나. 근데 그만큼 값어치를 다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브랜드를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정말 이 아토케이, 이 로봇스 바이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이 비누, 치약 이런 임의용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의과대학을 나오신 우리 대표님이에요. 의과대학을 출신을 나와서 이 건강, 피부 건강, 우리 인체에 어떻게 보면 유행한 것들을 더 빼는 거에 집중을 한 브랜드가 바로 이 로봇스 바이오고요. 그래서 이 로봇스 바이오 제품들은요. 좋은 걸 많이 넣었습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더 좋은 건 나쁜 걸 뺐어요. 나쁜 걸 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아토케이 부스트 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무려, 무려 총 13가지 지금 여기 딱 오늘 약간 조그맣긴 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땡겨주셔도 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자, 13가지나 빠져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대박이죠. 보통 화장품은 뭐 소개를 하거나 뭐 TV용 쇼핑을 봐도 그렇고 다른 뭐 임의용 제품들을 보면 아, 저희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통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루바스 바이오는요. 차별화됐습니다. 차별화됐어요. 좋은 걸 많이 넣은 건 당연한 거고요. 나쁜 걸 과감하게 핵심적으로 쫙쫙 빼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거기에 피부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40대, 50대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피부, 비누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또 우리 신체의 변화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빠져있는 게 다들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안 좋다는 파라벤 성분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했어요. 자, 거기에 토줌, 라우릴, 인공색소, 미네랄 오일, 라놀린, 페록시에탄올, 거기에 인공향료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공통적이에요. 여기 왼쪽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아토케이 아규크림이랑 저희가 조금 제품들을 같이 세팅을 해놨어요. 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제품들이 몽땅 다 나쁜 것들이 빠진 제품이에요. 이 아토케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면서도 피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크로페네신, 펩토롤라튬, 계면활성제까지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왠지 어감도 별로 안 좋죠. 어감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인체에